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폭스바겐이라든지 경쟁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나 업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좀 주식 이야기도 하고 미국의 경제상황도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유가 이렇게 주식이 확 내리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복구하면 그런 말들이 없어지시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 역시도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700불대를 잘 방어를 했고요. 주식이 한번 확 내려간 이유는 당연히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계속 얘기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다시 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지만 FOMC에서는 별로 계속 얘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그래도 든든하게 그래도 같은 얘기 반복해주셔서 그런지 오후에 반전을 이뤄내서 잘 700불을 지켰습니다. 이 상황과 맞물려서 백신 상황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뽑히고 있죠. 이 백신 상황이 좀 재밌어서 미국 이야기를 또 잠깐 할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이 일부 버려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죠. 이 귀한 백신이 버려지다니. 물론 원래 백신이라는 게 보니까 많이 버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양이 보관의 문제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이유가 똑같이 코비드 백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적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독감 백신만큼은 아니지만 이 백신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일단 한 바이아를 까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고 화이자는 6명 존슨앤존슨은 한 5명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찾아보니까 이 바이알 뿐만 아니라 이런 패키지 문제 그러니까 한 패키지 안에 여러 바이알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한 번 오픈하게 되면 상온으로 오게 되면 그걸 이제 다 놔야 되는 거죠. 시간 안에.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다 놓지를 못하면은 버려야죠. 이건 원래 다 아주 낮은 온도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백신 관리 플러스 이런 보관상 오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생각외로 많은 백신이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당량 백신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근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닥터비라는 맞아야 될 환자가 노쇼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남아돌게 되면은 그거를 문자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빨리 와서 맞아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문자가 오면은 15분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워낙에 코로나 백신이 빨리 익스파이어되기 때문에 빨리 단문을 하지 않으면 맞을 기회를 상실하지만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 일부 미국 주들은 이제 에센셜 워크가 아니라 이 바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일부 주는 일반인 일반 성인도 지금 맞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제 활성화돼서 부디 좀 이제 버려지는 백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CDC도 버려지는 백신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걸 트래킹하려고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나라도 크고 접종해야 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상온으로 와서 열게 되면은 빠른 시일 안에 맞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경제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폭스바겐의 그런 파워데이가 굉장히 이제 핫했는데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특히 배터리 공장이죠. 테슬라 역시도 공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꽤 많이 지어져 가고 있고요. 여름이면 아마 초기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 퍼밋도 문제없이 잘 받아가는 것 같아서 4680 배터리는 아마 내년쯤에는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무난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물을 공급받는 문제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느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답게 잘 빨리 짓고 있고요. 거기다 텍사스 공장 역시도 예상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고 아마 몇 달 뒤면 5월이면 이제 공장이 거의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 뒤로 바로 이제 모델 Y라든지 사이버 트럭도 생산에 들어가겠죠. 이렇듯 지금 테슬라는 차근차근 잘 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이런 EV 스타트업 미시건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텍사스 얘기를 조금 했었죠. 제조사들이 차량 제조사들이 직접적으로 차를 못 팝니다. 미시건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이게 아주 계속 발목을 잡는데 드디어 약간 이제 법을 투익해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딜러 라이센스도 갖게 되는 딜러쉽을 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제조사가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딜러의 어떤 라이센스도 갖게끔 법안이 통과돼서 텍사스에도 이제 무난히 잘 팔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중간을 딱 이제 주 법에서 이걸 잘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텍사스에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가는데 그런 영향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한테 희소식이고요. 차근차근 테슬라는 잘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유럽 얘기 이제 폭스바겐이 요즘 워낙 핫하니까 유럽 얘기를 하면은 지금 노르웨이라든지 노르웨이 포함 네덜란드 스페인 약간 전기차 시장이 좀 작은 쪽을 이렇게 보면요.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데일리 판매량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되는 이런 나라들은 매일매일 차량 등록이 트래킹되는 한국과 같이 잘 되어 있죠. 반면 미국은 딜러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추적이 딜러망에선 알고 있지만 테슬라 같이 직접 팔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게 좀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업데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그래프를 보면 약간 dark blue가 이제 테슬라인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올라가는 속도를 그냥 테슬라가 잘 못 판다 못 판다 그러면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데일리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 번 쉬핑 됐을 때 어떻게 이게 증가되는지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인기가 뭐 없다 없다 그러는데 지금 쉬핑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트렌드를 보라는 거죠. 얼마 팔고 못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어떻게 배분하냐. 사실 그 배분도 제 생각에는 그 나라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더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지금 초기 보조금 때문에 지금 차를 열심히 쉬핑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그런 선전을 기대하고요. 이런 데일리 트렌드를 보면은 진짜 대번 갑자기 차가 이렇게 팔리는 게 맞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게 확연히 보여지는 그래프고요. 자 폭스바겐은 뭘 하고 있냐. 폭스바겐은 역시 예상수순 이것도 제가 작년에 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생산라인 서플라이체인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폭스바겐은 파워데이 이후로 안타깝게 열심히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을 줄여야겠죠. 전기차는 부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테슬라 같은 혁신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GM 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GM이 초기에 그렇게 전기차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이제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몇 번이 무산됐던 거를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지금 대략 한 5천명쯤 혹은 이제 4천명쯤 아무래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얼리 리타이먼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은 독일 정부한테 지금 배터리 공장 지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배터리 공장 6개의 배터리 공장이 한 12만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 내연기관의 기술자들과는 달리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단순 노동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라인이라는 게 많이 이제 자동화되어 가고 있고 일부 이제 플렉시블한 포지션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고난이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역시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이건 안고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폭스바겐이 저는 이게 선제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내연기관 차들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폭스바겐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제가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불신임?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덜어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이 너는 항상 이렇게 나와봐야 한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비판을 세게 하냐 그게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이라면 이분들이 너무 양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애플이 다음 버전의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든지 삼성이 다음 버전의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든지 물론 나와봐야 알죠. 문제가 터질 수 있죠. 노트7같이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고 당연히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기존에 하던 거를 그 다음 버전을 내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죠. 근데 폭스바겐은 그동안 많은 양치기 이거 지금 기사 보시면은 요즘 이런 주제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아웃셋 할 거다. 빗 할 거다. 근데 지금 이 기사 보이시죠. 작년 5월입니다. 이거 제 과거 영상들 보면 2019년 기사도 있습니다. 매년 그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믿질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파워데이라는 그래도 테슬라를 따라 했지만 그런 의지를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이제는 기대를 걸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토요다는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최신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2021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토요다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좀 슬로우다운 해달라고. 지금 인프라라든지 다른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렇게 급격히 가다 보면 이런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있으니까 좀 슬로우다운 해달라고 여전히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파나소닉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잠깐은 기대를 했지만 역시 계속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회사에서 전기차를 나오기를 기대를 한다라는 게 물론 당연히 테슬라도 사이버트럭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4680 배터리 생산해봐야 아는 거죠. 그치만 거기에 올인하고 좀 딜레이 될지언정 꾸준히 지금 공장도 잘 지어져 가고 있고 이런 독일에서도 그런 발목이 잡혔지만 퍼밋을 해결해가는 부분이라든지 배터리 퍼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완공되고 초기 모델화에 생산하면서 내년까지 100기가와트하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50기가와트하우를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테슬라의 모습이 좀 더 신임이 가지 자꾸 한쪽으로는 전기차 만든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로비하고 과거에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차자만 보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데 그때 이미 이런 플랜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플랜은 이제 리즈너블하기 좀 바뀌었죠. 원밀년 EV를 가는 지금 그 트렌드는 전혀 달성되어 보이지 않죠.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2021년까지 쉬워 보이진 않지만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부디 전기차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